오늘은 저희 용 머플러 촬영이 있는 날입니다 제가 이 피디랑 퓨벅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러 가시쥬 촬영하는 날이에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남산도 잘 배우고 끝 여기는 이태원 휠 버그 주연이고 저희 에스터 PD 오늘 정비들도 해 와가지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렉데디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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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로켓은 예석이 고생하셨습니다 이피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잘 찍은 것 같아요? 어 좀 만족스럽습니다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네 예석이가 예석이 형이 진짜 관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석이 형이 너무 잘해주셔서 민기도 오늘 고맙고 아 아닙니다 그래도 형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형이 뭐 한 게 있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우리 또 이거 한번 영상들 나중에 모의퇴 해보자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피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